인문학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도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사는게 재밌으시죠? 왜 갑자기 사례가 되냐? 갑자기 질문을 쑥 들어가서 그러나? 너무 훅 들어왔어요. 오늘 주제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기 힘든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대화를 뭘로 시작할까를 좀 고민을 하는데 대체로 주제를 보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질문을 던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쾌락을 추구할수록 행복해질까 라는 쾌락과 관련 주제여서 재미있으시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거에요. 특별한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있는 일에 빠지고 싶어요. 별로 없다. 자유연님은 어떠세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질문은 안 드릴게요. 제가 이런 주제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보니까 행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쾌락이란 주제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두 분은 그냥 이제 지금 요즘 상황 말고 그냥 평소 전체 인생을 놓고 평가를 할 자기를 평가를 할 때 쾌락을 탐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좀 본성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떠세요? 탐하는 이라는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쾌락을 추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짜릿하고 막 설레고 도파문이 그냥 팍팍 분비되고 막 이러는 이런 거 우리 좋아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맛에 중독되고 그럼 주변에서 본인은 본인을 평가하는 게 좀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가령 작두님보다 더 더 센 쾌락을 탐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부럽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렇게 살다가 한방에 훅 갈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사실은 일단 부럽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쾌락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약은 근본적으로 집안이 빵빵하거나 재벌 자식이 아니면 못해. 워낙 비싸서 그리고 끊을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민은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안 되지만 또 그거는 쾌락을 추구했지만 결과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한방에 훅 가잖아요. 그런 한방에 훅 안 가는 쾌락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쾌락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죠.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 돈 안 들고 약효는 좋은 제일 서민들이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결국 스포츠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갑자기 꼬리를 쫙 내리고 방어적인 점수 취하시네. 오른손으로 어디에다가 뭘 좀 올려놓고 기다릴 때 이건 또 대단하지요. 그렇죠. 카지노나 이런 걸 얘기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왼손으로 올리니까 승률이 좋던데 제가 보기에 쾌락을 탐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자유인님과 작두님 중에 작두님이 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인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두님처럼 쾌락을 탐하시는 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천해 보이지 않고요? 그 자체가 이제 작두를 타는 거잖아요. 저는 작두 탈 여력 능력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서 그런 이제 작두님이 느끼는 쾌락을 저는 느껴보지 못하는데 좀 뭐 아쉽기도 한 측면도 있지만 저는 뭐 다른 또 쾌락을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어떤 밝힐 수 있나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재수가 없죠. 자유인님 질문을 계속 좀 해볼게요. 그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별로라고 느껴지세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데 아 그렇죠. 그런 질문이죠. 행복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쾌락을 추구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잖아요. 육체적이건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근데 이게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아까 주로 이제 쾌락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를 드는 것들이 뭐 육체적인 쾌락 뭐 그렇게 해서 극단으로 갔을 땐 마약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 걸 추구하면 결국엔 삶이 피폐해지는 결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극단적이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 완전히 무슨 정신적인 무슨 승려처럼 정신적인 쾌락만 추구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균형감을 갖춰가는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 약간 비판적으로 반문을 해보면 육체적 쾌락을 끝도 없이 추구해서 그냥 좋게 살다 죽으면 되지 않나?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보는 거죠. 왜요? 뭐 한 그렇다는 거죠. 그 육체적인 쾌락 물질적인 쾌락은 근본적으로 만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쾌락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와가지고 쾌락이 있는 게 있기도 하지만 그냥 어떤 상황에서 순수하게 내 생각으로 이런 쾌락이 느껴지는 일도 사실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책을 읽는데 완전히 삼매경이야.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건 거니까.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쾌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좀 길게 가지 않잖아. 짜릿하게 그냥 한순간 좀 느끼거나 뭐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이 계속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속성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리적으로 적응을 하는 현상 때문에 결국엔 그런 감각적인 자극에 의한 쾌락은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유인님 논의는 감각적 쾌락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감이 있을 수 없어서 한계가 있고 가령 뭐 지적 쾌락이라든지 이런 건 그렇죠.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고 저거는 안 괜찮고 라기 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육체적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에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만 만족을 찾으려고 하다가 계속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쾌락과 행복의 관계 이런 걸 좀 제대로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쾌락은 이걸 쾌락이라고 그런 거요. 욕망에 충족해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죠. 쾌락을 추구하면 욕망이 충족되고 그러면 즐거운 감정이 생기고 그 결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쾌락이란 행복에 이르는 수단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흔히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입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쾌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쪽이 있고요. 아니다.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쪽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호할까요? 전 1번 다다익선 자유인님은? 네. 저도 쾌락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유행의 사람들은 삶의 모토가 이런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걸 기필코 손에 넣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쾌락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명품을 갖기 위해서 악착같이 절약을 하고 고급 외제차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 그걸 타기 위해서 다른 데에 대한 지출을 막 줄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바라던 대로 이제 욕망하는 대상을 손에 딱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남자 중에 외제 자동차를 너무너무 욕망해. 근데 여유는 안 돼. 그래서 나머지 쓸 거 안 쓸 거 막 아끼고 모으고 해가지고 딱 샀어. 그죠? 그러니까 욕망한 걸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욕망하는 대상을 손에 넣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는 몰라도 행복하게 하겠지. 행복하겠죠.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물론 결과만 보면 원하는 걸 얻었으니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걸 행복이라고 봐야 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욕망하는 대상을 손에 넣기 위한 준비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로는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쾌락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쾌락보다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에피크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를 나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쾌락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될 고통이 쾌락보다 더 크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평범한 젊은이가 고급 외제차를 구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포기하고 산다면 이건 전체적으로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냥 외제차 가진 거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얻어서 즐겁긴 한데 그것을 할 때까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또 그렇게 힘들 수도 있다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망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말하자면 에피크로스는 아까 두 가지 철학 중에 두 번째인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좋다라는 쪽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삶의 모토가 이거예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봐서 자기의 자산이나 수입으로는 고급 외제차를 탈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외제차에 대한 욕망 자체를 버리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에피크로스는 자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라면서 최소한의 욕망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욕망 자체를 버리기가 참 어려운 과제니 이것도 어려운 일이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에피크로스는 무조건 욕망을 버리거나 쾌락을 멀리하라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지만 어떤 쾌락은 그걸 추구하면 할수록 행복보다는 고통이 커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령 지나친 식욕이나 성욕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는 욕망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필수적인 욕망.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 세 번째는 공허한 욕망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필수적 욕망만 추구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뭐 어쨌든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일단 필수적 욕망이 뭔지 이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대충 느낌은 오실 텐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필수적 욕망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은 충족되지 않으면 삶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욕망만을 충족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의식주라 하더라도 뭐 한상 가득 차려진 만찬이라든지 명품 옷, 좋은 집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는 좀 자연스럽긴 하죠.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것을 적다고 느끼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은 좀 지나치기 쉽고 그것 때문에 충분하다는 만족감을 느끼기 힘들다고 본 거죠. 가령 명품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명품을 가지려고 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공허한 욕망은 삶에서 좀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공허한 욕망이라고 합니다. 공허한 욕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필요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은 권력?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권력 이런 거 포함해서 명예나 인기,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이 공허한 욕망에 해당합니다. 의식주의에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세속적인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에피크로스는 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욕망하는데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로운 삶은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군중이나 실력자 밑에서 노예 노릇을 하지 않고서는 재산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돈을 얻었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셋 다. 괜히 자유인이라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재산은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에 이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권력을 추구할수록 공허다라는 게 에피크로스의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솔직하게. 네. 전반적으로는 저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하나 그런 것이 자유롭게 놀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물론 그렇죠. 그 에피크로스의 주장이 뭐 다당하다 하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에피크로스가 살았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에피크로스 이후에도 수많은 현자들이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 공허한 욕망을 추구할수록 행복에 이르기 어렵다라고 말하였다는 점만은 좀 첨언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쾌락이란 방탕한 사람들의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좀 불필요한 욕망에 빠지지 말고 최소한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사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항상 보면 쉽지 않죠. 그 와중에 또 뭔가에 집착하고 욕심내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방법이 좀 있나요? 불필요한 욕망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 좋은 질문입니다. 에피크로스는 뭔가에 대해서 욕망이 생기면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욕망의 대상이 성취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걸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욕망하는 걸 얻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욕망에 빠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가령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월급도 많지 않은 사람이 고급 외제차가 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욕망하는 고급 외제차를 그냥 할부로 무리해서 구입을 했다고 칩시다. 자기가 욕망하는 대상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결과의 모습을 가늠해보고 욕망을 조절해야 된다. 사실 좋은 점은 친구들이 오 이러면서 잠깐 부러워하는 것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매달 할부금 갚느라고 경제적으로 고통받아야 되죠. 또 고급 외제차가 새로 산 고급 외제차가 흠집이라도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되죠. 말하자면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죠? 또 앞에서는 와 이러면서 부러워하던 친구들도 뒤돌아서서는 아이 자식이 돈도 없는 게 허세나 불이네 이러면서 뒷담화할 가능성 높습니다. 결국 욕망하는 대상을 손에 넣어도 만족감은 조금 뿐이고 고통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필수적 욕망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 이외에 두 가지 추가했어요. 우정 철학 이런 걸 추가했습니다. 우정이 필요한 이유는 예컨대 고급 요트를 구입해서 타고 다녀도 같이 함께할 친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철학을 해야 불필요한 욕망에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거든요. 이처럼 에피크로스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리스트로 최소한의 의식주 그리고는 친구 그리고 철학 이런 걸 꼽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앞서 말한 행복 리스트 중에 나는 어느 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쾌락을 추구할수록 만족을 모르는 갈망만 더 심해지니까 최소한의 쾌락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네 맞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흔히 뭐 행복 얘기하면 뭐 쾌락 이거 하고 계속 연결이 되게끔 돼 있는데 보통 뭐 쾌락을 마음껏 즐겨야 된다. 혹은 절제할수록 더 쾌락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많이 즐길지 절제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추구하는 쾌락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좀 판단하는 거가 전제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뭐 에피쿠르스가 얘기한 세 가지 구분으로 분류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마무리를 하죠. 네.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게 위험도 하지만 네.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지는 짜릿한 경험 짜릿함은 그렇죠.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지금도. 쾌락은 좀 절제하지만 짜릿함은 추구하자. 같은 얘기 같은데 어쨌든 쾌락을 놓칠 수 없다. 그렇죠. 놀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저는 그 얼마 전에 제가 그냥 TV를 보다가 네. 최불안 선생님이 네. 그런 좋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청소년들이 교도소에 간 소년이라고 부르면서 아예. 거기에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최불안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의 이제 가훈이 이거래요. 낙이 불류 애이 불비 그러니까 즐거워하되 휩쓸리지 말고 틀퍼하되 너무 비통해 하지는 말라. 그래서 오늘 뭐 쾌락 이런 얘기에도 이런 정도의 제가 아까 균형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낙이 불류 네. 좋습니다. 오늘은 쾌락을 추구할수록 행복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주장처럼 쾌락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쾌락보다는 고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쾌락을 무한정 추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욕망만 충족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욕망의 종류를 구분하여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욕망만 추구하고 필수적이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욕망은 멀리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궁극적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욕망에 빠지지 말고 최소한의 욕망만을 추구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쾌락의 종류를 잘 구분해서 무분별한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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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